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암호화폐 쪽 이슈를 좀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가장 화두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마운트곡스 이슈에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막 이제 지갑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제 모습도 연출이 되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마운트곡스 쪽 물량이 풀리겠다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마운트곡스 이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운트곡스 이슈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운트곡스 이슈 나오고 나서 지금 일단 시장은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몇 달째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박스권 구간 안에서 계속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시세가 시원하게 나오던 그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거의 세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제 구독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한테 상환해줄 때 비트코인을 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돌려줄 때 비트코인이 아니라 화폐로 돌려줄 거다 뭐 달러면 달러 애나면 애나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은 이슈에요 왜냐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 그게 이제 현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든 이제 그게 논웨인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마운트곡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깊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첫 번째 마운트곡스에서 이제 채권자들 물량 배분해줄 때 지금 비트코인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가치인데 10조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냥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풀리게 되면 30% 이상 급락할 수 있어요 최소 근데 이제 팔리는 물량도 있고 안 팔리는 물량도 있으면은 그나마 비트코인이 큰 하락 없이 마무리를 지을 건데 지금 오히려 마운트곡스 이슈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적인 이슈는 확실하다고 보고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오면 따라붙어도 되겠지만 상승세가 굳이 나오지 않는데 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운트곡스 이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1번 마운트곡스 쪽에서 이걸 현금화를 시켜서 고객들한테 이제 채권자단을 돌려준다 이러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안 바꾸고 그냥 비트코인을 쏴준다 그러면 좀 이제 매도 이슈가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상환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비트코인에는 하락 압력은 좀 가해질 수 있다 근데 공교롭게 이 하필 마운트곡스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비트코인 42일간 조정 국면 추후 가격 전망 불투명 최근에 변동성 줄어들었다 이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조정 CDD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래 묵혀뒀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혀뒀던 코인들이 움직일수록 이 지표가 이렇게 위로 튀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지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시세가 급등이 나오든 하락세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튀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이 지표가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마운트곡스 물량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지금 딱 죽어있는 상황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움직여서 그런지 이 지표가 크게 튀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크게 급등이 나오든 하락세가 연출이 되든 무언가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는 이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2013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고점 찍고 비트코인이 첫 번째 하락장을 맞이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지표가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연출이 됐었어요 즉 이 지표는 하락장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어쨌든 뭔가 변동성이 크게 튈 만한 이런 상황을 잘 잡아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 진짜 몇 년 동안 유래가 없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 지표가 튀었다 아마 마운트곡스 쪽 물량이 움직여서 그럴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마운트곡스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슈라는 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 봐도 될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향후에 얼마 안 가서 갑자기 확장되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튀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시장이 위로 가면은 위쪽으로 따라 붙으면 되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따라 붙으면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섣불리 생각을 해서 아 마운트곡스 이슈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매수 포지션 타기도 지금 불안한 자리고 그렇다고 아 그럼 공매도 치자 이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어쨌든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다가 시세가 확실하게 상박이든 하박이든 이제 딱 핸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뭔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쪽 ETF에 지금 자금이 계속 몰려들면서 기관 자금들 때문에 비트코인 ETF 쪽에 비트코인 쪽 ETF나 ETP 이런 쪽 자금에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 비트코인의 110만 개가 있대요 110만 개가 지금 막 돌파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특히 여기는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었다 최근에는 좀 정체되고 있어요 근데 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만 해도 즉 시세가 많이 오를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기관들 쪽 자금이 비트코인 ETF에 많이 몰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ETF로 이제 1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12일 동안 순유입되고 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실제로 큰 상승을 보이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상품 쪽에 막 돈이 몰려들던 시기에는 실제로 비트코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쪽 기관 자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마운트 보스 이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은 크게 시세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비트코인 ETF 쪽으로 돈이 12거래일 연속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게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약하락 추세거든요 추세선으로 봤을 때 자 그럼 도대체 비트코인이 왜 약간의 이런 추세 하락 추세 내지는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자금이 이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데이터로 체크를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시장에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지 비트코인이 올라가요 나보다 더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이 시장에 막 달려들어야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달려들어야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투기 자금도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쪽에 거래대금도 많이 빠졌어요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 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죠 돈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가 둔화됐습니다 사람들이 한창 이제 바닥이다 이제 비트코인 세 번째 강세 시작되면서 반감기 오니까 이제 시장의 강세 다시 시작될 거다 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어? 왜 이렇게 뜨뜸미지근하지? 이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이탈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엔비디아 날라가고 막 뭐 구리나 이런 원자재 뭐 금, 은 이런 게 막 날라가고 있잖아요 더 크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굳이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오히려 관심을 꺼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리가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못 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는 투자자들마저도 관망하고 있다 굳이 섣부르게 여기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가파르게 올라가든 가파르게 떨어지든 무슨 변동성이든 생겨야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차라리 오히려 비트코인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시원하게 스릴을 잇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손실 날 땐 마음 아프지만 수익 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맛에 비트코인을 했는데 그런 맛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탈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관망하는 추세로 돌입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기관 자금들이 좀 이제 미약하게나마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오르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 있냐 있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4개 정도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종목을 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알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절대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트코인 지금 막 정신없이 매매하고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못 보여줬어요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초는 어때요? 아직 중요한 가격대를 뚫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시점은 이 부근인데 이 부근이 이제 장대양봉으로 뚫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알트들이 강세 랠리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고 이제 하락하게 되면 알트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남아 계셔가지고 매매할 종목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4가지 종목을 엄선해드린 거라서 이걸 꼭 매매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수급이 강한 종목을 꼽았을 때 이 4가지 종목밖에 없다라고 저는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페페코인 제외하고 그래서 이 4가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셨다가 알트들이 추세가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 얘네들이 갑자기 추세가 세게 나와서 뭔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매매하실 만한 종목들을 엄선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낫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전반적인 거래소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불안정성이 있기는 한데 상장할 때도 시원하게 튀어졌고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나서 이제 양보금 크게 뜨고 하락 추세 깨고 나서 지금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 13%씩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봉으로 보시기 보다는 10분봉 거래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10분봉 상으로도 삼각수렴 만들어 주면서 지금 변동성 모이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시세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성에서 양봉이 딱 크게 뜬다 10분봉 상으로 그러면 진입해볼 만한 근거가 좀 될 것 같아요 손절은 무조건 그 양봉의 저가에서 자르는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비트계 토큰입니다 비트계 토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봉 관점으로 파동을 한 번 주고 두 번 준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에 막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돌파만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 가격대 이제 뚫어준 이후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는 종목이라서 한 번에 올라갈 때 시장 분위기만 받쳐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간을 좀 짧게 잡으면은 대응하게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기 넣어놓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 크게 보여주다가 지금 변동성 죽었고 한 번 시세가 더 나온 상황인데 좀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가격대에요 1.2달러에서 1.3달러 부근에서 지금 조정받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근이 파동 끝자락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시세가 소화되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한다 51선 안 끼고 재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온도 파이낸스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수십 퍼센트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스미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한 번 변동성이 나왔다가 변동성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지지해주고서 한 번 더 양봉 튀어오르게 되면은 진입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거고 제스미 코인도 그림이 되게 괜찮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상관점에서 수급 강한 종목 4가지를 꼽아봤는데 세력들이 일단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종목은 맞거든요 4가지 다 그래가지고 이 4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추세 잘 나오거나 아니면 이 4가지 종목에서 추세 튀는 종목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 좀 용이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여전히 하락으로 크게 열려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지금 단...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여기서 변동성 어떻게 터지는지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 터지든 비트코인은 10K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를 조롱하는 분들도 많아요 언제 10K 깨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게 만약에 없어지는 날에는 제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에 베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 좋고요 좀 여러분들이 경제 사이클을 참고해서 중장기적으로 매매하겠다 하시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금 보유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